강동구가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. 모집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며 매월 최소 27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선발된 어르신은 소정의 의무 교육을 받은 뒤 환경정비, 복지시설 관리, 급식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.